저는 그냥 강하게 생뚱맞는 분위기에서 나랑 사귀자 나랑 사귀자 털털하고 정말 마음씨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 5월에도 야구대회에 시구자와 시타자로 나서며 공개 데이트를 했던 두 사람인데 대체 언제 헤어진 걸까요? 지난 5월에 헤어졌고요 성격차가 있어서 여러가지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했었더라고요 지난 봄까지 함께 무대에 오른 뮤지컬 공연을 마친 이후부터 만나면 횟수가 뛰어지며 이별 징후가 나타났었답니다 그 두 분들이 막 쾌활하고 자기 얘기를 피식코코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표시가 나고 그러진 않는데 공연 준비하면서 같은 업계 동료로서 서로 잘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할 일을 하고 정정당당히 나갈 겁니다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 아픔을 딛고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수영씨 소녀시대가 주말에 일을 했네요? 아우 어마어마했습니다 LA가 떠들썩했는데요 그 현장 한밤이 취재했죠? 네 괴물투수 류현진과 추신수 선수가 맞붙는 그 짜릿한 순간에 태연, 티파니, 써니가 총출동했습니다 이 애국가에서부터 류현진 선수와 호흡을 맞춘 하이킥 시구까지 LA 현지 밀착 취재했습니다 한국인은 괴물투수 류현진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접수한 출루 머신 추신수 대한민국 국가대표 걸그룹 소녀시대까지 세계인이 주목한 뜨거움을 공개합니다 소녀시대가 미국 LA로 떠난 날 배웅하기 위해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요 스튜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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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밤에서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진짜 놀라셨어요 태양이야 안녕 아 챙겨주시네요 태티에서 세 분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태티 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다른 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태연이요 태연씨 태연씨 태연씨는 그때 한번 가셔서 폐대기 한번 치고 오셨잖아요 지난 5월 LA다저스 경기에서 시구자로 났었던 히파니씨 당시 잔디에 공을 강하게 내리꽂으며 폐대기 식으로 화제가 됐었죠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제가 유현진 선수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봤지만 같은 문화 류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펜네트를 썼어요 전달해 드릴까요? 진짜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진짜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전해 주셨다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운을 스트라이크 저의 힘찬 기운을 받아 출발하는 티파니와 태연씨 이날 취재진과 팬들의 열기도 아주 뜨거웠는데요 태연씨 잘 갔다 오세요 파이팅 파이파이브 파이파이브 한 번 와우 좋았어요 한편 한국 시간으로 28일이었죠 LA다저스 유현진 선수와 신시네티 레즈의 추신수 선수 코리안 빅리그의 엽사적인 맞대기를 펼쳐줬습니다 사랑스러워요 이날 경기장에는 월드스타 싸이와 송승헌씨가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돼 더욱 화제가 됐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된 다음날 경기가 시작될 LA다저스 스타디움에서는 코리아 대회를 맞아 많은 팬들이 모였는데요 고조된 다음날 월드스타 오늘의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를 썬디씨 포즈 간단하게 보여주실수있을때 이거 던져도되요? 던져도 돼요? 진짜 안 보여요 과연 써니의 시구 포즈는? 귀여워요 한국인의 애정을 담은 한국식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써니의 시구 공약 지킬 수 있을까요? 약 5만여 관중의 함성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거 지금 경기장의 열기가 무척 뜨거운데요 미현준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그 옆에 추신수 선수가 나란히 섰는데요 류현준 선수와 티파니의 만남이 이곳에서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날을 알리며 이곳 LA 다젤스타디움에 모인 한류스타들 지금 이 순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멋집니다 태현씨가 제일 떨렸습니다 태현씨의 애국가 2번주로 하고 싶죠 또 저게 메아리 치니까 스타디움 인도현씨도 한 번 가셔야죠 인도현씨도 한 번 가셔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